실전보살도는 이렇게 해서 하늘의 뜻을 읽어내면서 가는 건데 정확히 하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보살도, 군자도, 사도도 제가 늘 얘기하는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한 것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 군자보살, 사도지 명확한 답을 갖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한 답을 가면서 점점 더 자명한 답을 찾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신호들을 종합해 보세요. 현실 카르만 어떻게 돌아가나, 내 애고는 어떻게 반응하나 양심 분석은 어떤가, 점께나 예지몽은 어떤가 내 안에서 우주적인 자명한 신호는 느껴지나 이걸 보면서 은근히 꾸준히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자명한 토대가 몇 개 있겠죠. 이거는 자명해. 이건 포기모대. 이건 애고가 포기모대. 이거는 확실히 자명해. 이것도 양심이 반드시 이거는 지키래. 그 몇 가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자명한 토대들은요. 이건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자명한 토대가 이뤄낼 수 있는 무한한 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원하는 조합만이 답이 하지 마시고 열어놓고 자명한 토대. 반드시 이건 일어날 것 같아.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될 것 같아. 이 일은 확실히 자명해 하는 것들은요. 그 몇 가지를요. 제가 늘 말씀드린 포스티트에 적어서라도 갖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은근히 꾸준히 가보는 거예요. 양심 돌아보면서 은근히 꾸준히 가보는 거예요. 하늘이 가라고 해서 가보는 거니까 하늘이 아무래도 나한테 몇 가지 신호를 이 중에 몇 개 신호만 보내줘도 안 가보기는 찜찜하면 가보되 가보면서 자명한 토대는 설정해 놓고 움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가다 보면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 제가 주장하는 물고기가 딱 저기 있다는 걸 모르는데 자명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딱 정확히 잡거든요. 마찬가지로 정확한 답이 도출될 때가 옵니다. 우주가 제일 원하는. 모두를 위해서 제일 옳은 답이 있어요. 우주가 원하는 답이라는 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주 모두에게 이로운 답이에요. 그 카르마 상에서는. 인간들은 카르마를 모르니까 자기대로 좋은 목표들을 갖는데 이미 그 카르마들은 이미 얽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이게 나은 답이야 라고 우주가 신호를 보내는데 나는 모르니까 은근히 꾸준히 그쪽으로 몰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몰아가는 법이에요. 이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정보 중에 확실히 자명도가 높은 애들 100%라고 못해요. 자명도가 높은 애들을 제일 중시하면서 붙잡고 은근히 꾸준히 가면서 계속 돌아보는 거죠. 이놈들이 자명한 지도 돌아보고 한편으로는 우주적 신호에 다가가고 있는지 현실이 진짜로 그렇게 굴러가는지 보면서 가다 보면요. 정확하게 우주가 원하는 답이 딱 찾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게 신법이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인데 몰아간다는 것의 말은 답을 열어놓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개입 여지를 두는 거예요. 내가 다 답을 정해버리면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 편견대로. 내가 답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도 답을 정확히는 몰라요. 이 방향이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럼 그 방향을 잡고 그 방향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양심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하나로 만나는 타협 지점을 찾아서 계속 걸어가 보는 거예요. 양심을 가장 중시하면서 다른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애고와 양심의 조화라고 그랬죠. 은근히 꾸준히 계속 걸어가라. 그러다 보면요. 흐릿했던 게 나중에 점점 더 밝아지다가 더자덜짐, 더자덜짐 하다가 딱 잡히는데 결론이 딱 됐는데 애고가 딱 생각했던 그대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애고가 기대한 거 이상일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실전보살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을 두고 좀 더 이상 엦인할 거예요. 그러면 내 거 봐야